결과에 대한 또 한 번만 말이세요? 결과는 만족하지만 경기 내용은 만족하지 못한다 뭐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뭐 고쳐야 될 부분은 매번 다를 수 있죠 축구란 것은 항상 움직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파이트 있게 멘탈이나 이런 것을 더 강하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Gave you too much, now I'm swallowed Now I'm the fool, why are you breaking ru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